이선규 의원이 선정한 이번주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KB손해보험 김정호와 대한항공의 정지석, 미들블록커 현대캐피탈의 신영석, KB손해보험 김홍정, 아포짓은 현대캐피탈의 다우디오펠로, 현대캐피탈의 이승원 세터가 뽑혔고요. 리베로에서는 KB손해보험의 정민수 선수, 지난 3주간의 감독, 현대캐피탈의 최태훈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선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MVP를 다우디 선수로 뽑았어요? 네, 다우디 선수 삼성전에 22득점, 공격성공률 69%, 우리카드전에 28득점, 공격성공률 59%를 보여주면서 3대0 3연승을 달리는데 정말 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선수가 정말 잘했다고 보는 것은 공격성공률이 69%, 59%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상대방의 막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공격성공률이며 정말 허탈함을 주는 그런 공격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